자다가도 오네 어이구 우리 꼬부기 자다가도 오네 아이쿠 우리 꼬부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네 어이구 착해 남자는 왜 이렇게 돼가는거 봐 응 죽게 아이쿠 여기 있는데? 어 쵸비야 아빠가 더 줄 건데 왜 안와 죽게 타고 내려오니 안 먹었어 꼬부기 안 먹은 척해 아이애뻐 아이애뻐 꼬부가 꼬부가 꼬부기 거 아닌데 꼬부기 거 주는 거 아닌데 꼬부기가 간식 줄 때까지 냉장고 앞에서 안 비킬거래 아이쿠 그렇게 내가 빙 뜯는데 지금도 띵 뜯으려고 하고 있어 나 나 줄게 꼬부가 자 许 shoulder 쯄보다 아이쿠 지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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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 dafür 지구이 자다가도 오네 배고팠어?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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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도 없었네? 자 미쳤어 우리 애기 ㅎㅎㅎㅎ ㅎㅎㅎㅎ 호기 냉장고 문 여는 소리와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 우리 꼬부기 맏으로 스탯 주세요 쵸비도 주세요 쵸비도 나오세요 ㅎㅎㅎㅎ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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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쵸비야 너 엄마 왜 이렇게 죽어? ㅎㅎㅎㅎ 뭐야 이 이 바닥에 이거 뭐야 바닥 왜 이래 님 바닥 왜 이러죠 이거 쵸비가 잘 됐어 뻥치지마 쵸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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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